승미야 여긴 잘 나와 이걸로 찍으면 반기 엄청 꼈어? 저기 뭐인지 한번 못 찍어봐도 돼? 아무것도 없어? 호텔에 도착을? 호텔에 도착을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 일정이 각자 바빴어서 마치고 여행을 왔어요 강화도에 여행을 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오 조용하다 마이크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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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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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제 잘 쉬고 강화도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강화도에는 정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승미의 추천을 통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열심히 돌아다닐 것 같지는 않군요 안군요? 뭐래요? 누가 물어봤어요? 안군요 편집 다시 처음부터 뭐야? 뭘 처음부터요? 강화도를 좀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안녕 첫 번째 코스로 조양방직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는 옛날에 방직 공장이었던 데를 방직이 뭐죠? 뭐 실 뽑고 이런 거 아니에요? 그 공장을 카페로 개조해가지고 약간 관광지로 지금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다 그래서 우리도 찾아와 봤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로 멋있게 잘 돼 있는지 인생샷 찍을 수 있는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도 가보면 좋을지 안 좋을지 이제 제가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자면 가족 단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 가족 단위가? 그래서 좀 사람 붐비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 저런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. 벌써 인생샷 찍을 수 있는... 두 명이 좀 노랗고 에어컨 틀어주세요 문이 이쁘다 문이 이쁘다 여기 지금 약간 외국 같지 않아? 터득 대박이다 우와 우와 이 공장을 이렇게 조명도 예쁜 것 같아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우와 이거 그거잖아 연봉 오면 속 쪽에 앉은 것 같아 오면 속 쪽에 앉은 것 같아 아 끝에? 응 속 쪽에 앉은 것 같아 그래 그래 우와 대박이다 오 여러분 여기 겁나 좋아요 진짜 대박이야 대박 오 조은이 같은 느낌 좋네 아이쿠 주시네 오 고맙습니다 아거 그렇지만 오 그 passenger 그레기받던 스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가 동막해변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서해바다에 오면서 조수간만에 잘 아나요? 밀물 썰물때도 확인을 안하고 왔어요. 언니한테 사진 보내줘야겠다. 갯벌이요. 어쨌든 바다 냄새난다. 너무 아름다워. 너무 아름다워. 잠깐이지만 어땠어요? 좋았어요. 근데 여기서 놀면 색 감동이 되겠다. 그치? 나 좀 찾고 싶어. 여기 너무 대박이야. 안 더운데 그렇게? 안 더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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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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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